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산 고속열차인 KTX도 처음으로 외국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르지요에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뒤 윤 대통령은 2,700억 원 규모의 KTX 고속철 차량 42량에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4년 프랑스 지원으로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첫 수출입니다.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정상은 올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 안디장 고속도로 등 약 7조 3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수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우즈베키스탄에 풍부한 핵심 광물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 약정도 체결했습니다. 경제성이 확인된 광물은 탐사부터 개발까지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미르지오에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한국의 대북 정책과 K-실크로드 구상에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SBS 윤나라입니다.